AI 혁명이 거품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는데 모든 영역을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은 피부로 안 와닿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잘 시문이 나오는 AI 전문 신문입니다 오늘자 신문입니다 오늘자 딱 신문을 보면 신문을 잘 만듭니다 4대 프론티어 모델 순위를 뽑았더니 페이스북, 메타,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 구글이 성능이 거의 근접했다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다음 그 밑을 보니까 AI 붐으로 인해서 공상소설 SF도 황금기를 맞을 것 같다 기술과 픽션이 상호작용으로 SF가 급성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AI 열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SF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영국에서 SF 영화를 상영할 때 관련자들이 반발해서 이런 영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한 영화제의 천 편 정도가 후보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가 뭔가 하니까 이제 영상 그다음 글쓰기 분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품 논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대 프론티어 모델 순위를 뽑았더니 1위 2위 3위 멀티태스크 추론 분야에서는 1등이 오픈 AI GPT4545고 그다음에 2등이 라마 3.1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1등 2등 3등을 다 이렇게 구분했네요 구분했는데 4대 인공지능 기업인 오픈 AI사 엔트로픽사 구글사 메타의 첨단 대형 언어모델에 대한 부분별 벨치마크 테스트 점수를 종합한 순서가 나왔다 막상마카라는 거 아닙니까 프론티어 모델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마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력 투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여러분 GPU가 필요하고 학습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여러분들 AI 센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바뀌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죠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 붐으로 인해서 공상 여러분들 소설 SF도 한금기를 막고 있다 기술과 픽션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날로날로 저렴해지는 AI 반도체가 탑재가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서 공상과학 소설 분야도 전성기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AI를 탄생시킨 SF에 다시 AI가 대거 등장하고 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20세기 중반이 SF의 한금기라면 이제는 다이아몬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상이 여러분들 뭐죠 그게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분야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실체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돈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AI 급품론에 여러분들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든 분야를 다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여기 또 하나 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한 기상예보 시스템을 여러분들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AI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분이 스탠포지 엔비디아 지구 시스템 모델 총괄이고 그동안 모델을 만든 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3년 내로 기상 AI가 보편화될 것이다 그럼 유료로 이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엔비디아는 수익 모델을 확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정확한 기상예보가 가능한 거죠 기상까지 이렇게 뛰어드는 겁니다 신약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상관측 분야에서 게임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후 연구들은 대개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몇 달 만에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기상 분야를 연구한 지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최근 수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 거의 모든 기관에서 기상 AI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 모델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해 가지고 날씨를 미리 아는 그런 비즈니스가 열리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은 좀 구식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가 탑재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애플이나 삼성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 디바이스 AI 모델이 AI 반도체가 탑재가 돼 가지고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AI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공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지금 시작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NVIDIA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GPU를 활용해서 보다 정교하고 빠른 예측이 가능한 AI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기후 예측 플랫폼인 Earth-2 코디플한 생성형 AI 모델을 내놓은 바가 있다 Earth-2는 NVIDIA의 기상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일종의 디지털 트윈으로 지구적 차원의 모습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시때때로 변하는 기후와 날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고해상도 플랫폼이다 이제 가격이 싸지게 되면 개인 버전도 나오겠죠 그럼 뭐 개인도 여러분들 한 10달러 20달러 내면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AI 급품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신념이 실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지되는데 특히 이제 이 NVIDIA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지금 뛰어들어 가지고 NVIDIA가 개발한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바이오온이모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반도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코스피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야기죠 AI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